오, 근데 너는? 왜 그래, 쟤네. 맨날 저랬잖아. 저? 오? 아, 나 진짜,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So I am the villain. 오! 혹시 그 사람 죽고 다른 사람이 여기 출연하실 거니까? 안녕. 여러분 혹시 먹방 자주 하시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방을 봐.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얘는 이렇게 맛있게 처먹는데 맞아, 나는 지금. 지금 나는 왜인가. 코카노, 아노카노라고. 아하. 왜 이러는데, 왜 이러는데, 이게 못방이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비건이었잖아, 이 사람들.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어느 날 막 얼굴에 피자 던지고 막 이런 거 하고. 맞아. 그랬잖아. 그때 나는 자본주의에 무서움을 알았어. Cheers, everybody to a wonderful eating show. I can't wait to try these. I am the lemon squeeze. 지금 살 뺀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잖아, 지금. 맞아. 근데 지금까지는 별 특별한 건 없어 보인다고. 괜찮네. 다 괜찮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앵글이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쟤네 맨날 저랬잖아. 아, 갑자기. I made it for you. I made it for you. I made it just for you, honey. No salt, so it won't burn your eyes. You got it on the wall, so I take it on the wall. I take it on the wall. 이게 왜 조회수가 잘 나오지? 나 이해가 안 가네. 포로봄스 하는 것도 우리가 봤었어. 처음에는 스윗했던 느낌이었는데. 근데 봐봐, 저 안에서 스윗함 있긴 해. 소금을 안 뿌려가지고. 찾아야 되네? 그 다정함을? 다정함을 찾아야 돼. 바빠존스 피자! 아니 저런 거 하면 바빠존스에서 고소하네? 바빠존스 피자! 이미 얼굴에 뭐 한 번 했네. 이거 피자한테서 한 번 했네. 뭐 한 번 했네. 나 지금 긴장돼. 또 뭐 어디다. 빵! 잠시만요. 나 오늘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에 진짜 대짜지. 피자 먹을 생각에 하루 종일 약간 설레 있었거든요? 먹지 마. 봐봐, 언니가 파파존스 사장님이야. 저거 고소하고 싶지 않겠어? 이거 오일이야. 도움되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좋겠.. 이 유튜버는 보기 좋겠다. 괜찮네. 저 빅뱅 말기 얼마나 그거 하는 줄 알아? 감히 맥도날드를 저렇게 능력해? 세수 유튜버였는데.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비슷한 음식으로 세수가 디폴트 값이야. 저런 뭘 먹어. 먹을 것도 없겠다. 어플리카처럼 하더니. 하더니 막.. 그건 못하잖아. 너무 센 척만하잖아. 일단 음식을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몇 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못하지.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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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만약에 저렇게 한 번 세수했는데 한 10억이야. 그 정도의 돈이면 할 수 있지 나도. 그걸 어불로 삼진 못할 것 같아. 응. 내가 기억하는 몸은 저런 몸이었어. 아 비빈아 나 지금 배고팠는데 배 싹 들어갔어. 너무 역겨워 미안한데. 저 미.. 어? 뭐요? 저.. 아니 저 음식이 너무 역겨워. 여기 진짜 배처럼 생겼어. 요즘 배 처리가. 나 배 먹고 왔단 말이야. 나도 먹고 왔어. 욕을 참을 수가 없네. 어? 아 나 진짜 나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토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핵하고 나와버릴 것 같아 그냥. 일부러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하는 느낌이야. 그치 그치.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안 좋은 걸 다 하시는 느낌이야. 응.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I don't even like these. You eat them. I don't even want... No, but I love this. It's so good. 아 치킨으로 그래. 치킨으로 나 치킨. 이미 각도가 약간 그게 좀 한바탕 이미 한 것 같지 않아? 이미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맞아 아까 처음 그 세팅과 좀 달라. 맞지 맞지 좀 다르지. You put coat alfredo on it. You don't even drive. I'm unsubscribed. 어? 아 저 가가지고 이렇게 두둥이. 탁 진짜. 탁 탁 탁 탁 탁. This is your fault, 미시. This is your fault. I broke it now. It's your fault. 아 혈압 몰라. 나 역대급 혈압 몰라. 진짜 너무 싫다. 왜? 어 왜 왜 왜 왜. 어 뭐야. 그럼 안 되는데? 아 먹으려고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배불러가지고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 던져 버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스트레스는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니코카보의 극함을 보셨나요? 아 알고 싶지 않아요. 한 200kg 떴어여 듯. 아 봤어요. 탈뺀 거 봤어요. 내 알고리즘을 타버렸어. 아주 핫했지. 2불대 앞이들. 2불대 앞이들. I am, always, 2불대 앞이들. This has been the greatest social experiment for my entire life. It's alluring. It's compelling. It's gripping. To observe all these unwell. 우와 이렇게 약간 소름 돋았어. 우와. 우와 소름 진짜 돋았다. 진짜 소름돋았어. 아니 근데 같은 사람 맞아요? 그냥 모르겠어. 아 같은 사람인 줄? 혹시 그 사람 죽고 다른 사람이 여기 출연하셨고 비슷한 사람 데려다 앉힌 거 아니야? Because I've made myself one. And you will continue to consume these stories about me. Year after year after year. 아니 근데 이걸 얼마만에 빼서 이렇게 나오신 거죠? 2년 전에 영상을 급하게 찍어뒀고 그걸 지금 올리는 것처럼 올린 다음에? 아~~ 주기가 끊기진 않았겠네, 업로드 주기가? 그렇겠네. 미리 찍어둔 거였으니까. 갑자기 다시 보인다. 아까 그 말. 사실 행복해 보이는 건 전과 더 보이긴 해요. 지금 조금 약간 행복하진 않아 보여. 비장해 보여요, 약간 지금. Oh my god. This is the life. This is the life. 먹을 때 사실 제일 행복해 보여. 아까 말할 때는 별로 안 행복해 보였는데. 먹기 시작하니까 뭔가 약간 행복해 보이죠. 미스터누덕. 어머, 이렇게 예쁘게 웃어? 어머, 어머, 심지어 잘생겨 보이냐. 아니, 이 떡볶은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 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았거든 것 같아. 그냥 얼굴에 바르고 막 던지고 포수고 막 이렇게 했지. 음식을 음식답게 먹는 거를 너무 먹는 것 같아. 소중한 게 지금 얘기하고 반대기 그 짜장면은 예전에 찍어봐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제발. 그거 너무 야가 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 이런 반응까지. 그러니까, 맞지. 어떤 얘기로 그런 걸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만약 그게 현재가 마른 사람이 맞다고. 빼고 나서 짜장면 이거보다 어떻게 빼는지 너무 궁금해. 식단 알려주세요. 운동법 알려주세요. 확실히 프로젝트 성공하시는 빠이. 빠이.